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딱 체감하는 게 피부 땡긴다. 화장 때는 이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스킨케어부터. 그럼요. 이제는 피부나이라고 하잖아요. 저 몇 살쯤 됐겠다. 서로 그러지 않았어요? AHC 기다렸어요. 지금 저희가 롭스 이태원점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한번 들어오면 개미지옥이에요. 3시간 동안 못 나가. 저는 롯데온 쇼플루언서 윤혜지입니다. 쇼호스트 박희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롭스와 AHC가 만나서 역대급 특가, 역대급 사은품. 홈쇼핑 조건도 사실 되게 좋은 편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롭스와 AHC가 전략적으로 기획해서 선보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 이런 두 분 스타일도 찰떡이네. 감사해요. 맞췄어요. 고급 에스테틱이라든지 스파 브랜드였어요. 수십만 원 받고 받을 수... 그럴 때만 썼던 게 AHC 브랜드라 어머 나도 스파 브랜드를 쓸 수 있어. 센세이션이었어요. 맞아요. 이미 아이크림 가격 뭐예요? 대박이다. 너무 싸요. K-뷰티 국내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AHC라 소통하면서 돌려드린다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아이크림을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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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랐다는 말이에요. 아까워서 못 발랐어요. 아까워서 못 발랐어요. 아이크림을 온 얼굴에 사치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조건이 됐어요. 온 국민이 다 쓴다고 해서 국민 아이크림.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고 해서 국민 아이크림. 전 국민 다 쓴다고 해서 국민 아이크림. 혹시 안 써보셨어요? 우리나라 국민 아니네. 국내를 대표하는 아이크림 1등이 뭐예요? AHC요. 콜라겐이 피부에 차 있으면 이렇게 탱글탱글 탄력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콜라겐이 빠지면 쭈글쭈글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제 남편 최애 아이크림이에요. 남자가 발라도 너무 좋다고. 위생적으로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완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만약에 눈가 팔자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완전 발림성이 예술이 기가 막혀요. 그냥 촉촉해요. 아니요. 촉촉해요. 촉촉하려고 아이크림 쓰지 마세요. 쫀득쫀득해요. 탈성이 있어요. 탄력이 있어요. 진짜 완전 여기 흐드르들한 걸 착. 밀리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쫀쫀해서 그대로 흡수. 그렇죠. 저는 돈이 없어서 진짜 한 개만 사야 돼요. 지금 요즘에 쉬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다 사. 나는 꼭 딱 하나만 사야 돼요 하면은 아이크림을 일단 사세요. 콧물 스킨이라고. 코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콧물. 근데 싹 보시면 이 안에도 마찬가지 100% 인차 유세 콜라겐. 그리고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피부의 기본 장벽이나 외벽이 되게 튼튼하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빨리 사야 할 느낌. 빨리 사요 그럼. 느낌만 갖지 마시고 사란 말이야. 고농축. 딱 고농축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난 유분기 있으면 트러블 올라올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드름 유발 안 하는 해바라기 오일이 들어가서 수분, 유분 밸런스 다 맞춰주는 앰플입니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고 봄 오기 전까지 있죠. 그때는 앰플 집중 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포포이드가 이 정도 꽉 차거든요. 이 정도의 쫀쫀함. 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정말 하나 둘 셋 이렇게 밖에 안 했죠. 네. 저도 아이크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사실. 여기에 있으신 분들 다 AHC. 어우 이 예쁜 색깔은 뭐야. 상악하악 분리돼 있어요. 보통 이제 에센스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겠죠. 네. 근데 그런 타입이 아니라 겔 타입. 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완전 이렇게 밀착되거든요. 푼 거 싹 짤 거 다 짜고 레이저 지질 거 다 지지고 앰플 발라준 다음에. 자. 어 이 소리. 힐링. 차갑습니다 하면서 얼굴에 올려줘요. 그 마스크팩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색 이거 무슨 색? 녹차색. 앰플이 다 안 들어가 있으면요. 30분까지 못 가요. 그쵸. 하동 지리산 녹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 이쁘다고. 테이블 이거 하나 더 했어야 돼. 지금 테이블이 부족해. 선물이 너무 많아요. 빠른 배송. 약속드립니다. 고소? 웬 구름이 그냥 구름이 딱 짜진 느낌. 그렇죠. 부드럽게 매끄럽게 쫙 내려가거든요. 저도 집에서는 리퀴드 쓰고 나와요. 그리고 밖에서 쿠션으로 수정 메이크업하고 두드려요. 지금 이렇게 발랐을 때 두드리는 거 혹시 없나요? 내 피부를 꼼꼼하게 채워다. 어플이라면 더 화사하게 빛나겠지만 구멍 뚫렸죠. 붉게 구멍 뚫렸죠. 보여요? 리얼하죠? 내용물이 없어요. 겉에 얇은 망이 있어요. 망이. 우읍 하고 토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 없이 깔끔하고 또 한 가지가 입자가 되게 미세해요. 더러워나 불안하신데. 그리고 저 아까 붉게 구멍 뚫린 거 보셨죠? 근데. 싹 가려져. 오늘 싸간말이야. 오늘 싸간말이야. 리포산은 AHC. 오늘 진짜 싸거든요. 온 얼굴에 쓰시는데 눈 밑에 팔자주름. 20대 후반부터 팔자주름 후 파여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 윤기가 그냥 이게 속에서 뿜어나오는 윤기에요. 그리고 보실 게 이 탄성을 보셔야 돼요. 피부에 쫀득쫀득. 이거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여러분 이 부위가 무너지면요. 네. 팔자주름, 붉독살, 이중턱까지 다 내려온대요. 굉장히 파운데이션을 좀 굵게 바르는 편인데. 쿠션도 쫀득쫀득하지 않아요? 쫀득쫀득. 피부는 뭐 잠깐 이렇게 바짝 어디 가서 빡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물 좀 줘요. 물 좀 줘. 너무 좋다고. 여기저기 깔려있는 세트가 아니에요. 아! 얄미웠어. 저 순간. 구매왕 되시려면 부지런히 더 움직이세요. 클릭클릭 더 움직이세요. 지금 이 시기 피부관리 너무 중요하거든요. AHC가 책임질 테니까 오늘 꼭 가져가시고. 들어와서 득템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온쇼플루언서 윤혜지였습니다. 박희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